고기반찬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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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선생님 이거 치워? 이거 제가 잠깐 틀게요 어머어머 고기반찬 맛있겠다 맛있겠다 돈베고기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얇게 점여졌네요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먹자 먹자 아 맛을 보겠습니다 고고맙습니다 바로 그렇게? 궁금합니다 바로 그렇게? 궁금합니다 나도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? 아 그래? 어머어머어머 이거는 이렇게 꺼져야 돼 이렇게 꺼져야 돼 이 사람이랑 먹으면 나 얼마 못 먹겠네 아 나왔네 바로 감사합니다 뭐야 껌지? 어머니 커 음 음 음 식감이 너무 좋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직장 좀 덕해 이따가 앞머도 안 나지 음 나도 이렇게 음 아까 한숨 잠깐 나 일단 하나만 맛볼게 직장 좀 덕해 엔 음 음 아! 이건 폴드로 비겠다. 나는 혹시나 퍽퍽해서 잘 안 넘어갈까 봐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. 아! 엄청 부드럽구나. 음! 뭐 고기가 이리 부드러워? 와 진짜 너무 쫀득한데? 너무 맛있어. 막 막상 하셔야 되잖아. 일부러 여기로 한 거야. 잠시만요. 그냥 정돌려다가 좀 드셔가지고. 오! 이 사람들도 그냥 소주도 아니시네요. 고마워. 그냥 한 번, 어? 어! 무슨... 겉절이 먹듯이. 아 이상한데요. 그렇게 먹다가, 잠깐만. 내 거 좀 일단 찜해놔도 돼요? 여기 찜해놔도 돼요? 여기 새로 가는데? 아 너무 못해. 나 너무 행복해. 생일 같아. 생일이다. 그래. 축하한다, 축하한다. 축하한다, 선생님. 어머 웬일이니? 일단은 자기들이랑 먹으니까 내가 먹을 양이 금방 없어지니까 일단 내가 내 거는 좀 챙겨놓을게. 아 예? 내가 하나 먹을 땐 3개씩 먹으니까 안 되겠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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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정돌리 씨, 어머 어머. 어머 어머, 말린 줄 알았어요. 어머, 손수 내 거. 잘 돼. 잘 돼 먹을 거 뭐. 예, 몇 개네. 일단 내가 10개는 내 거야. 예, 몇 개네. 가능할까요? 아 난, 난 안 된 거야. 가능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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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깬 거죠? 어떻게 저랑 먹으려고? 아니 왜 깬 거죠, 저럴? 저럴 거 같으면 젓가락으로 한 5점 먹어도 되는데. 아 예. 이게 3개는 먹어도 훌쩍 돌아가네. 맞죠? 이게 부드러우니까 많이 집어넣어도 씹을 수 있으니까 그 부담감이 없는 거 같아요. 여분, 여분. 진짜 시작은 창대했어요? 제가 볼 때 정주리 씨는 저 한 젓가락이면 배가 다 찰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요. 왜 깬 거죠? 어떻게 먹는 거야? 아니 저렇게 먹으면 왜 깬는지 모르겠어요. 세 번에 나가서 먹어야 돼요, 세 번에. 아니 저런 세 번에 나눌 거를. 그래도 내가 꼬치에 7개는 먹었다고. 7개? 한꺼번에? 대박. 3개씩, 3개씩, 3개, 4개. 잘하셨어요, 언니. 요원해 볼 생각 없어요? 아 그래요? 나는 일단 애를 키워야 되는데. 그리고 자세히 먹으면 좋겠습니다. 오! Enjoy! 안녕!